공포의 질주 닷달라 폭포 루지 체험 어른들도 아주 재미있게 즐기는 루지 조작도 간단해서 누구라도 쉽게 스피드를 즐길 수 있다 충돌에 위험이 있는 구간은 자동 조절이 되어 안전하다 스릴 100% 스트레스 시원하게 날릴 수 있다 출발 후 닷달라 폭포 주변 구경하고 루지로 되돌아오는 구간이다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에서 자동으로 찍힌 기념 사진을 찾을 수 있다 베트남의 새로운 관광 명소 달랏을 갖다 놔 폭포 루지 체험 감추하고 싶다 앞차와의 거리를 조절하는 스피드를 내어 질주가 가능하다 waves 출발 이어나피아 이람로 추스 서연 삼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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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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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뭐 επ이 팀이 aine 파이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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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앙 아멘 아멘 유튜브에 올라간 뒤 퇴근 중 퇴근 중 퇴근 중 퇴근 중 퇴근 중 퇴근 중 effort 출발 사이팅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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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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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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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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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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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